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경제, 너무경 윤성종입니다. 자, 오늘 GDP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명목 GDP, 실질 GDP, 1인당 GDP 종류도 많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목 GDP는요. 물가가 상승이나 물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GDP고요. 실질 GDP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GDP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금나라에서 자동차만 만드는 나라예요. 근데 2015년에 10대, 2016년에 8대 만들었대요. 그러면 GDP가 정상적이라면 요게 10대에서 8대로 줄었으니까 어느 게 더 크게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2015년도에 GDP가 더 크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GDP를 이렇게 대수나 개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 비극이 잉태가 되는데요. 자, 만약에 보세요.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 2015년도에 1억이고 2016년도에 2억으로 이렇게 뛰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 2015년도에 GDP는 요거 시장가치 합의라고 그랬죠? 그렇죠? 총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의니까 10대 곱하기 1억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0억이 나와요. 근데 2016년도에는 8대 곱하기 2니까 16억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구한 건 뭐냐면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는 어떻게 구했어요? 그 해에 생산량과 그 해에 가격을 가지고 명목 GDP를 구했더니 요런 게요. 참, 참 봤을 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GDP 크기는 커졌지만 실제로 생산량은 줄었어요? 아니면 늘었어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GDP는 더 커졌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물가를 좀 한번 고려해 볼까? 라고 만든 게 실질 GDP예요. 이 실질 GDP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016년의 실질 GDP를요. 요거를 비교 연도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2015년도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게 2015년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2016년도의 자동차 2016년도의 실질 GDP를 구하려면 자동차 8대, 즉 총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구할 때 그 해 2016년도 걸 써먹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써먹자? 그렇죠. 비교하고 싶은 기준 연도의 가격을 써먹으면 이러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1억 곱하기 8억이니까 아니, 8대 곱하기 1억이니까 2016년에 실질 GDP는 얼마가 됩니까? 8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비교했을 때 물가를 고려했더니 실제로는 생산량이 줄었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편리한 지표가 실질 GDP예요. 그럼 선생님, 명목 GDP는 쓰레기예요? 아닙니다. 명목 GDP도 나름대로 유용해요. 어느 때 써먹느냐? 이럴 때 써먹습니다. 뭐냐면 국가의 경제 규모를 따질 때는 명목 GDP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경제 규모를 각각의 국가의 경제 규모가 나오면 그걸 비교할 때 우리가 중국의 GDP는 얼마야? 미국은 얼마야? 이렇게 비교할 때 하는 게 명목 GDP예요, 주로. 그 다음에 실질 GDP는 보세요. 2015년에서 2016년에 몇 대나 더 만들었지? 얼만큼 더 만들었지? 이런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경기 변동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때는 실질 GDP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 두 개의 차이. 그러면 이제 1인당 GDP 한번 볼까요? 1인당 GDP는 국민의 생활 수준, 국민 한 사람의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데 아까 명목 GDP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보세요. 자, 자동차 한 대가 1억일 때 금나라 인구가 10명, 은나라 인구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금나라, 은나라는 자동차만 만드는데 자동차를 금나라는 10대, 은나라는 50대 만들었습니다. 그럼 GDP는 금나라는 10대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1억당 10대죠? 그러니까 1억 곱하기 10대니까 10억인데 은나라는 1억에다가 50대 곱하니까 50억 GDP가 은나라가 훨씬 더 크지만 이거를 인구수로 한번 나눠볼게요. 인구수로 나누면 금나라는 10명으로 10억 나누니까 1억이고요. 은나라는 100에서 50 나누면 0.5억, 즉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생활 수준이 더 높다는 거예요. 금나라의 생활 수준이 명목 GDP는 더 작지만 1인당 GDP가 더 높으니까 금나라의 생활 수준이 더 높은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금나라 국민 1명은 1년 동안 1억 원어치를 생산했는데 은나라는 100명에서 50대만 들었으니까 5천만 원어치밖에 생산을 못해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생산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국가가 현실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인당 GDP는 인구수로 나누니까 인구가 클수록 크게 나오겠어요. 작을수록 크게 나오겠어요. 인구가 작을수록 1인당 GDP는 커지겠죠. 보세요. 자, 한국하고 중국하고 2017년 GDP를 비교하면 한국은 GDP가 1.77조 달러밖에 안 돼요. 이거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환산하는지. 1700조 원 정도 되는데 중국은 14조 달러나 돼요. GDP가. 그러면 거의 10배죠. 그죠? 이거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경 4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수가 중국이 좀 많습니까? 이걸 나눠봤더니 1인당 GDP는 우리나라가 3만 2천 달러 정도 되고요. 중국은 만 달러로 되게 낮죠. 그죠? 마치 금나라와 은나라를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1인당 GDP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여러분들이 1인당 GDP를 얘기할 때 생활 수준으로 많이 쓰는데 경제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산력의 개념으로도 좀 이해를 깊이 해주십사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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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